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팀리그고요. 어제 경기 때 두께 감각이 상당히 좋았던 히다오리에 성공합니다. 지금까지 대회 4일차까지의 SK 렌터카 2세트를 보면 강지은 선수의 활약보다는 히다오리에 선수의 활약이 좀 많이 크고요. 강지은 선수는 꼭 6세트에서의 엄청난 활약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좀 비슷한 패턴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KW 방식으로 2세트가 진행되다 보니까 한 선수가 그냥 플레이 잘하면 끝날 수 있죠. 그렇죠. 노란볼에 왼쪽으로 옆돌리기 시도하는데 부전력으로 정확합니다. 깊게 들어가면서 득점이 성공하는 히다오리에. 뒤에 강동우 선수가 엄청 놀랐어요. 표정 보세요. 입이 벌어져서 지금 다물어지지 않고 있어요. 저걸 희다 선수가 치다니 이런 표정인가요? 그런 느낌도 있겠지만 배치 자체가 워낙에 난이도가 있었기에 이걸 저렇게 정확하게 쳐라는 생각을. 희다가 이걸 치다니가 아니라 이걸 저렇게 치다니. 거기에 대한 감탄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옆돌리기. 3쿠션 혹은 4쿠션으로 짧게 진행되도 득점이 되는데요. 빠져나갈 틈이 없습니다. 확실히 이런 각이 변함이 없는 공들. 그냥 두께를 치고 정확한 회전을 줘야 하는 공들에서는 변함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히다오리에 선수는. 정확하고 깔끔합니다. 확률 높았던 옆돌리기였고. 피켓치기 대회전인데 노란볼 이거 빼는 거 보시죠. 두께 아주 잘 뺐고요. 정확합니다. 이거는 좀 쉬웠나요? 어려웠죠. 쉽다고 볼 수는 없었던 종단 더블쿠션인데 일단은 1목적구의 움직임이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얇게 치면서 키스가 빨간 공의 위쪽에서 제거가 됐고요. 각도까지 정확하게 맞춰내면서 3번의 득점, 4번의 득점 다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1적구 먼저 보내놨고요. 여기서 이것도 득점 성공. 계속해서 2세트에서 정말 큰 활약을 보여주는 히다오리 선수입니다. 1목적구는 두껍게 장단으로 키스 타이밍을 제거시켰고요. 여기서도 한 번 있을 법했지만 지나가고 득점까지 좋습니다. 2이닝인데 히다 선수가 5득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그 히다의 느낌 프로 당구 이전에 히다오리의 선수 대단한 선수였잖아요. 사실 지금도 리빙 레전드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정말 화려한 경력과 엄청난 실력을 소유하고 있죠. 이것도 이렇게 예민하게 포쿠션으로 정확합니다. 득점 성공! 강진윤 선수가 6세트 나와서 퍼펙트 큐 달성했는데 제가 좀 섣부르십니다. 섣부르게 얘기하는 것 같긴 합니다. 브릿지가 이렇게 불편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깔끔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한 번 좀 고비가 될까요? 확률상은 나쁘지 않고요. 네. 네, 방향이 좋아 보입니다. 좋습니다. 7대 0 히다오리의 빨간 볼이 안 보이는 건지 보이는 건지에 따라서 저 두께를 맞춰낼 수 있으면 이것도 득점 확률이 있는데요. 보입니다. 회전의 방향으로는 빨간 볼이 보이고요. 뒤돌리기 뒤돌리기 이것까지 맞춰낼 수 있을까요? 됐습니다. 됐어요. 제가 섣부른 게 아니었는데요. 제 판단이 섣부렀습니다. 8대 0 히다오리의 선수 대단합니다. 이 집중력과 사실 지금 8번의 득점이 다 정통으로 맞는 다 한 점짜리였어요. 그렇죠. 다 한 점짜리고 다 아주 이목적구도 정확하게 맞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고 있고요. 3뱅크 시도하는데 이거는 좀 잘 맞아줘야 되지 않나요? 괜찮나요? 이건 확률은 좋습니다. 출발 퍼펙트 달성 퍼펙트 큐 히다오리의 어제는 강지은 오늘은 히다 여기서 퍼펙트 큐를 보여주네요. 1 2 3 4 4 5 감사합니다.